미디어유스 황윤공 기자, 현재 폴란드에서 유럽대학 게임 유러피언 유니버시티 게임즈 2022 이 도시 우즈에서 개최되어 20개의 다른 종목들이 경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여자 남자 축구가 시작되었고 23일 예선전이 모두 끝났다. 25일부터 본선이 시작되고 선수들의 멋진 경기들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독일 여자 축구팀 테크니클 유니버시티 오브 뮤닉는 예선전 3번째 경기에서 노르웨이 여자 축구팀 노이전 스쿨 오브 에커나믹스 팀을 만났다. 독일 여자 축구팀 테크니클 유니버시티 오브 뮤닉는 5대1로 상대를 이기고 본선 진출을 하였다. 멋있는 경기를 보여준 독일 여자 축구팀 테크니클 유니버시티 오브 뮤닉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독일 여자 축구팀 테크니클 유니버시티 오브 뮤닉의 감독 크리스틴 바우먼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Q. 본선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2차전 상대는 포르투갈이었는데요. 상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잘 준비한 게임이었나요? A. 번역 아무래도 국제대학 게임이다 보니 상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날 저희는 그들의 경기를 보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전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통해서 상대를 3대0으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예선전 모든 경기에서 많은 득점력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요. 테크니클 유니버시티 오브 뮤닉 여자 축구팀은 어떤 팀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요? A. 번역 저희 팀은 멘탈적으로 강한 팀 정신을 보여주고 승리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측면에서 우리의 목표는 빠른 공수 전환과 피지컬을 이용한 공격을 구사하려고 하지만 공정하고 역동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예선전 경기력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번역 선제골로 인해 저희 팀이 리드를 잡은 후 포르투갈 팀은 전술적으로 강력하고 빠른 게임 전술을 교체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게 시스템의 변화로 새로운 전술을 지시했고 팀이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같은 독일 팀인 독일 해센 비치 핸드볼팀의 환호의 힘입어 팀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주장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았다. Q. 오늘 이 두 번째 예선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주장으로서 오늘 선수들과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말씀해주세요. A. 번역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게임에서 이기고 싶지만 패배할 수도 있고 패배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팀 정신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두 번째로 유럽 대학 게임에 참가하는 만큼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대회와 비교하면 2022년 폴란드 대회는 긴장이 조금 덜한가요? 어때요? A. 번역 2018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마지막 토너먼트와 비교할 때 긴장감은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팀의 발전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MVP로 뽑은 13번 선수와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Q. 오늘 코치님께서 MVP로 뽑으신 13번 선수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Q. 이렇게 코치님이 직접 MVP로 뽑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A. 번역 되게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감독님에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또한 기억나는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발리슈스로 팀이 두 번째 골을 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에 만족하시나요? A. 번역? 네 정말 만족합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 모두 수고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우승을 향한 중요한 승리이자 결정적인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